우와! 우와! 야 빨리 찍어, 찍어! 우와! 걸었어, 걸었어. 사진 걸었어. 역시, 역시, 역시. 사진 걸었어. 역시. 꽂다! 꽂았다, 꽂았다! 꽂았다, 꽂았다! 꽂았다, 꽂았다! 꽂았어, 꽂았어, 꽂았어! 꽂았어, 꽂았어! 오늘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제 나왔거든요. 오늘 도보, 도보 출조예요. 도보권 출조입니다. 오늘 그 제주식도 낚시 명인 소집한테 배우면서 또 오늘 돌돈 한번 잡아보려고요. 여기가 원투는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때가 제일 좋아요, 시간대가? 귤물이에요, 썰물이에요? 언제 대박이 나는지는 그냥 물, 힘, 쇠기. 아, 물, 쇠기? 그러면 뭐, 아, 그러네. 한참으로 둘만, 둘만, 둘만 확 형성된다고. 예, 예, 예. 그때 이 시티가. 이야. 오, 바람이 찹니다. 바람이 차게 되네. 오늘 진짜, 아, 컨넘 잡는 거 보고 싶어요. 줄이 딱 탱탱하게 줄이 나와야 되죠? 쳐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제주식 낚시법 여기 사장님 명인이신데, 선생님이라 제가 부르는데, 명인 선생님이신데, 진짜 잘 잡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 시간 내셔서 저랑 같이 오셨는데. 한번 봐주세요. 어, 거기에서부터 앞으로 한 5m 이상 나가면은 다시 약하죠? 줄이요? 오케이. 어, 여기 줄 다 줘도 다 갈아줘. 아, 네. 그 다음에 줄을 사려버려. 어, 거기만. 거기, 그 구멍 속에, 돌덤이. 여기 들어가 봤는데, 그 거기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깊이, 굴이 파여져 있는데, 돌덤이 거기 다 모여있다고 그러죠. 아, 아. 돌덤 낚시가, 저 원탑은 강제 집행하잖아. 네. 그 이유는 뽕돌이 무겁고 줄이 센데, 고기가 달린, 밑으로 달리면 되게 갈아버리니까 그러는 거고. 우리는 그냥 딱 세우고 버티잖아. 그렉도 약간 줘놓고. 고기가 힘쓰면서 나가 탄력으로만 버티잖아. 아, 박질 않아요? 봉돌이 작으면 안 받아. 걸었어. 어, 걸었어. 걸었어. 빨리, 빨리, 빨리. 우와. 우와. 야, 빨리 찍어, 찍어. 우와. 걸었어, 걸었어. 사장님 걸었어. 역시, 역시. 역시. 자, 가요, 가요. 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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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은 선생님 거기서 왔습니다. 우와.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으래. 우와. 역시 명은이시네요. 우와. 올라왔다, 올라왔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육자 되겠다. 완전 되게 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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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친다. 아, 물친다. 괜히 명인이 아니시라고 말씀드렸죠? 우와. 55? 55. 55. 55. 빵이 좋아. 빵이 좋아. 빵이 좋아. 빵이 좋아. 기가 막힙니다. 아. 우리 명인 선생님. 역시. 명인을 달라. 역시 명인을 달라. 자, 이제 보고 배웠지? 스무스하게 알지? 응. 스무스하게. 고기가 끓이면 좋아. 치실 때 버티면 터져. 오. 왔어요. 기다려. 세지 말고 일단. 아이고. 제. 왜? 빨리 쳤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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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를 찌를 줄 줄 몰라. 또 가르셨어요? 또 가르셨어요? 골돈골. 사이즈 작나봐. 골돈골. 어, 바로 오네 선생님은. 우와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우와. 와아. 순놈으로 변이 되고 있는데. 변이 되고 있는데. 아, 변이 되고 있었어. 아, 바깥에서 뚫렸다. 챔줄에 걸려드립니다. 잡을 쳐 먹지도 못해. 왔어 왔어. 솜씨 왔어. 솜씨 왔어. 솜씨 왔어 왔어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우와 크다. 우와 쭉쭉. 쭉쭉. 우와 선체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이것도 옷잔데요? 우와. 우와 우와. 숨을 숨게 둬야 돼. 됐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얘도 옷있네. 대박이다. 선생님 옷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옵니까? 우와 우리 옷자 잡기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인데. 잡고 싶다. 나도 걸고 싶다. 물이 이겨. 와 와 와 와. 오! 오! 죽었다 죽었다! 오셨다! 오셨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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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소시아 오셨다. 소시아 또 오셨다. 오와 대박. 또 꽂았네 꽂았어.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우와! 4차 올라왔어요 또! 우와 너무 많이 잡으시는 거 아니니까? 우와 진짜 좋네요 멋있다 멋있어 팥터기랑 것도 안 걸리는데 너 뭐하니? 선생님 알려줬는데 책이 비싸고 뭐 미끼 많이 미끼 차이에요 미끼 차이에요 다 필요 없다 선생님 절대 다른 사람들이랑 낚시를 하지 않으신데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제 우리 답 없이 잡아야죠 이제 집중합시다 마지막 백호동아 너만 믿는다 너만 믿는다 백호동아 백호동아 변태처럼 하라고 했대 느끼라고 변태처럼 느끼라고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꽂았잖아 꽂았어 꽂았어 오케이 좋아 굴렸어 굴렸어 손철이 스무스하게 꽂았어 봤지?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손철이 느끼듯이 변태처럼 어 이게 어 왔어 왔어 어 느끼지 변태처럼 변태처럼 느껴 느껴 빨리 빨리 빠졌어 빠졌어 어떡해 나 진짜 변태처럼 느끼면서 하지 않았어요? 몸이 느끼었나보네 아우 와우 아우 시골에 부동일 지쳤어 아이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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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 꽂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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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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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꽂아 꽂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 늦지 않았어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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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기다릴게요 충분히 기다릴게요 한 이상에 끌어야지 큰 놈이로 나 손 나왔습니다 제발 아 그냥 가줘 꽂아 꽂아 꽂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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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 걸렸어? 채소 채소 아직 작다 사이즈가 작아도 빨리 금대 해라 어 불옥통이니? 일체? 자 둘둑둑둑 둘둑 자 둘둑 자 둘둑 자가 됐네 드디어 우와 사이즈 괜찮은데? 완전히 먹을 때까지 기다렸죠 우와 됐어 됐어 우와 잡아 됐어 우와 잡았쇼입니다 오빠들 똘똘 드디어 선생님이 알려준 명인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으로 일수했습니다 어 했거든요 빵이 겁나 좋습니다 빵이 장난 아니에요 알았어 알았어 인제 알았어 빵이 장난 아니에요 으 으 으 으 으 으 뱃살 좀 먹어볼게요 핫토니 뭐 혼자서도 오차 다 먹어요 하나는 3킬로짜리 배를 다 먹어요 3킬로짜리 혼자서도 다 먹어요 진짜 맛있네 와우 음 맛있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오빠들 한잔 사실 짠 이럴 offices 이럴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